여기 한국과 일본의 실전 전투력 차이를 몸소 느껴봤다는 미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충격적인 차이를 설명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쿠퍼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군으로 복무 중이고 조국을 수호하는 명예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만족스러운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특이한 점이라면 저희 부대는 잦은 해외파견을 다니며 세계 각국의 여러 부대들과 연합훈련을 실시해봤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죠. 사실 저희 부대원들은 이번 훈련에 대해 몹시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군대인 미군이 왜 한국 같은 군사 후진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갔거든요. 뭐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군을 좋게 평가하고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틈만 나면 당시의 한국군의 용맹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현대전에서의 최첨단 무기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마 한국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첨단 무기의 절대적인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군대일 거라며 한국군의 저력과 용맹함에 대해 무척이나 좋게 평가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제 한국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뜬금없게도 일본으로 연합훈련을 참여하러 가면서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일단 일본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일본 자위대원들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만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기대 이하였던 일본 자위대 장교들은 자신들의 한심한 모습에 뻘쭘했는지 은근슬쩍 한국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들은 그래도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강하지 않냐며 음습하게 뒷얘기를 해댔는데요. 한국이 일본에 지배당한 이유가 있다며 일본 자위대원들이 한국에 상륙하는 순간 한국은 하루 만에 석기시대로 돌아갈 거라며 으스댔죠. 아무래도 일본 자위대원들은 이번 훈련에 대한 미군의 박한 평가가 두려워서 무리수를 둔 모양이었는데요. 미군 측은 한국과 일본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뒤 각 군대의 전투력을 평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한 경쟁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자위대는 과거의 역사를 들먹이면서까지 끝까지 추잡한 행동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본 자위대원들의 말에 점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일단 아무리 베트남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군이라지만 근성도 없는 일본군에 의해 지배를 당했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들었는데 자위대원들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니 동아시아 국가의 군사력 순위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들의 군사력이 뻥튀기 되어 평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한국도 일본처럼 까고 보면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 부대 내의 도서관에 가보면 한국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적어놓은 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책들은 전부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이 승리하는 건 당연하고 일본이 한국을 얼마나 빨리 점령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식의 내용뿐이었기에 도대체 한국군은 얼마나 약한 건지 감도 안 오더군요. 저는 일본이 겉으로는 한국을 동맹관계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깔보고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기분 나쁘고 음침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일본에까지 무시당하는 한국은 대체 얼마나 나약한 걸까 싶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감정대로 행동하는 집단이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억지로 한국으로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군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 군인들은 무척이나 젊었고 또 키와 체격도 상당히 컸거든요. 어쩔 때 보면 미군인 저희들보다 훨씬 체격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아시아 군대임에도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을까? 일본의 자위대원들은 나이도 엄청나게 많아 보였고 무엇보다 키가 무척이나 작고 왜소해서 이들이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선발된 사람들이 맞는지도 의문스러웠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한국 병사들은 20살 남짓한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 자위대의 평균 연령은 40대에 육박하는 늙은 군대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군의 겉모습은 분명 매우 강해 보이긴 했지만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끈기와 근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근성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훈련이기에 저는 한국군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앞두고 있던 그때 갑자기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군부대 인근에서 한 중국인 노동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제 총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묻지마 사건이 워낙 빈번히 일어나기에 그리 호들갑을 떨 사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총기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로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당장이라도 군대가 투입돼도 이상할 게 없는 긴박한 상황에도 한국군은 너무나도 태평한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이들은 알아서 잘 해결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한국군의 이러한 황당한 태도에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안전을 걱정했던 건 미군 측이었고 저는 한국군들이 혹여라도 총에 맞을까 두려워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훈련 중에 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났고 훈련은 즉각 연기되어 피해를 입은 마을의 군대까지 동원되어 복구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일본 자위대원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자위대 장교는 지진 복구 작업을 하다가 추가적인 여진이 발생하면 어쩌냐며 호들갑을 떨더니 이내 지원품들로 가득 찬 트럭을 몰다가 그대로 도주해버리기도 했고 몇몇 자위대원들은 위험한 곳에 가고 싶지 않다며 단체로 명령을 거부하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니 이런 것도 군인이라고 나라를 지킨단 말인가 저희 부대원들은 겁쟁이 일본 자위대원들의 모습에 학을 뗐고 결국 저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파견되어 일본의 민간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한국군도 자신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시민들을 버리고 딴척만 피우다니 저는 겁쟁이 군대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한국군의 학을 떼며 이들을 마치 짐승 보듯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뜬금없는 연락이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연히 사건의 전말과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지나던 한국 예비군 출신의 중년 남성들이 사제 총기를 든 중국인이 인명사고를 내기 전에 곧바로 제압한 탓에 경찰이나 군대가 출동을 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일단 중국인이 소지한 총이 장난감 총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한국인 아저씨는 이내 안정거리를 유지하며 중국인을 미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그림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차량 같은 지형 지물을 이용하며 괴한을 쫓는 군대에서나 배우는 전문 추격 전술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무장한 중국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멈췄을 때 한국인 아저씨의 본격적인 행동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는 오른손으로는 중국인의 손목을 겨냥했고 왼손은 무기를 고정하면서 순간적으로 비트는 동작을 통해 찰나에 중국인을 무장해제 시켜버렸는데요. 그리고 중국인을 노리고 있던 한국인은 한 명이 아니었는지 길을 걷던 다른 한국인 아저씨들도 달려와서 중국인을 제압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른 한국인 아저씨는 놀랄 만큼 정교한 테이크다운 기술로 중국인을 넘어뜨렸고 인의 관절에 압력을 가하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또한 다른 한국인 아저씨들도 신속하게 경찰에 연락을 하는 등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러 명의 한국인 아저씨들이 넘어진 무장 중국인의 사지를 고정함으로써 꼼짝도 못하게 했고 결국 단 한 명의 시민들도 다치지 않은 채 상황은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전부 한국 군대를 전역했던 중년의 남성들로 수십 년 전에 군대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고 덕분에 신속하게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해왔는데요. 저는 일본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용기에 감탄을 하는 한편 한국군이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으면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몸이 기억을 하고 반응하는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들이 보여줬던 건 미군 훈련소에서도 가르치는 대인 전투 기술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고 순박하게만 보였던 한국인 아저씨들은 위기의 순간 기꺼이 시민을 지키는 보안관이 되어 날쌔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국민들 모두가 예비 전투원이었던 한국의 모습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러한 장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볼 수 있기에 한국의 군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태연하게 넘겼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한국군이라면 일본군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고 기대에 찬체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을 진행함과 동시에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이셨던 할아버지께서 한국군은 지옥에서 온 군데라며 열변을 토하셨던 것처럼 한국군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습만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한국은 날씨부터가 매우 혹독해서 그날따라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기온도 낮아서 훈련을 받기에 적합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뭐가 문제냐는 듯 이런 날씨에도 거리낌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 훈련에 임하더군요. 사실 원래 이러한 가혹한 날씨에서는 상대 측에서 훈련 연기나 부분 취소를 요청해 오는 게 일반적이기에 저는 당연히 훈련이 취소될 줄 알았습니다. 일본 자위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훈련 때는 기상 상황이 나쁘지도 않았지만 일본 자위대원들은 훈련은 위험하다며 도망가거나 자위대 자체가 평균 연령이 높아서인지 다들 관절이 안 좋다는 엽기적인 핑계를 대며 훈련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나 한국군은 달랐고 저희는 명색이 미군이기에 먼저 훈련을 취소하자는 남자답지 못한 제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본격적인 훈련은 시작되었죠. 한국군의 정신력은 대단했고 사격 같은 단순 훈련에서도 미군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 부대는 지금껏 이런 독종인 부대를 마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당황스러운 감정을 애써 감춘 채 훈련에 끝까지 임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단순 훈련보다 실전 모의 전투 같은 훈련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한국군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힘을 준 채 훈련에 임하는 건 아닌가 해서 약간은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겐 전혀 예상치 못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고 이런 날씨에 야산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게 가능하긴 한 건가 싶어 깊은 당혹감을 느꼈거든요. 정말 이러다가 사람 몇 명은 잘못되겠구나 싶었을 만큼 한국의 야산은 험하기도 험했지만 무척이나 추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대원들은 가장 가혹한 요소들 속에서 지구력과 전략 그리고 기술을 시험하는 극한의 훈련에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선점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략적인 행군을 시작했죠. 아무래도 한국군이 이런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야산에서 장애물들로 가득한 산을 정면돌파할 리는 없어 보였기에 저희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길이 어느 정도 완만한 루트를 선택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지옥의 행군을 이어나간 끝에 저희는 안전해 보이는 구역을 찾아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분명 평소라면 적이 매복을 할 수도 있는 지역이었지만 바위로만 뒤덮인 험난한 산 중턱에서 매복을 한다면 작전을 실행하기도 전에 전부 얼어 죽을 게 분명했기에 어지간히 멍청한 지휘관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곳에 매복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게 잠시 눈을 붙이려던 그때 부대원들의 모의 전투 조끼에서는 일순간 사살 경고등이 뜨며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한국군은 저희가 불가능한 행군이라고 생각해서 배제했던 루트를 능숙하게 통과했고 결국 저희가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이곳에서 매복해 있었던 건데요. 한국군은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매복 전략을 그대로 성공해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뼈를 관통하는 강추위를 버티면서까지 끝까지 저희가 사정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고 특유의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으로 저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험준한 한국 지형에서 완벽한 게릴라 전술에 당해야만 했고 부대는 간신히 쪼개져서 분산되어 도망쳤습니다. 한국군의 이러한 공격적인 전술에 저희 부대원들은 모의 전투 사상 가장 지옥같은 새벽을 보냈고 베트콩들이 한국군을 볼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좌절감을 느낄 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훈련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군에겐 한국군에게는 없는 여러 최첨단 무기들이 있었고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분명 해볼 만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전력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시거리를 확보한 뒤 드론을 이용한 정찰을 통해 곧바로 한국군의 뒤를 치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의 극한의 날씨는 저희가 마음 편히 전략을 세우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이 껴서 저희는 한국군의 위치를 파악하기는커녕 가시거리가 긴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것조차 버거웠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섣불리 움직였다간 한국의 험준한 산에서 크게 다칠 염려가 있었기에 저희에겐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엔 별다른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군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일 텐데 갑자기 사방에서 모의총탄이 날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고 더군다나 새벽에 기습으로 전력까지 분산되어 있던 터라 결국 미군팀은 두 차례의 공격만으로 전투에서 패배하는 개망신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패배도 패배지만 저는 한국군이 어떻게 저희의 위치를 파악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둥절에 있는 저희 부대원들에게 한국군 측은 놀라운 말을 해주더라고요. 당신들이 사용하는 기름 손난로의 기름 냄새를 맡았거든요. 저희 부대원들은 핫팩을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지만 기름 냄새는 지울 수가 없죠. 그야말로 이번 전투는 세세한 부분마저 놓치지 않은 한국군의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국가와의 모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패배하는 뼈아픈 경험을 해야 했지만 한국군의 탁월한 전투력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을 직접 마주했던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야말로 한국군은 실전에서 그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옥에서 온 군대가 맞았던 것입니다. 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엄청난 군대를 비하하는 일본에 기가 차기도 했어요. 일본 자위대와의 모의 전투는 10분 만에 모든 일본 자위대원들을 섬멸하면서 저희 부대 역사상 가장 빠른 승리를 이끌어냈거든요. 자위대원 몇 명은 관절이 아프다며 시작과 동시에 전투를 포기했고 몇 명은 겁을 먹고 무기까지 버린 채 숨어있다가 즉각 섬멸당했는데요. 또한 몇 명은 아마추어 서바이벌 팀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허둥대다가 속절없이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미군 측은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죠. 그런데 이런 허접한 군대가 세계 최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을 얕잡아 보고 한국군을 비하하는 채까지 내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일본의 이러한 주제도 모르는 비난의 결과는 미군의 박한 평가를 통해 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군의 평가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이기에 이번에는 한국군에 대한 평가와 극명한 차이가 나는 혹평을 받고 체면을 좀 구겨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